안개주의보 아, 나사리 판이네 이거 이게 다 뭐야 에코나이 컨트롤 칩이 빠져있습니다 이상코드 04 프로젝트 사일런스 시작합니다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까? 형화대에서 생겼났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타겟이 됐어 진단 피해 인마 거기다 무너진다고 죽었지 말라니까 죽었지 말라니까 지금부터 아무도 잊으면 안돼요 둘 줄 알아야겠지 뭐 나리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가다가 죽든가 가자 기분이 시작되면 저녁에서 감사합니다.